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냐 집권 5년 동안 그들은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린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상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다 여러분들 그냥 무너뜨리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위원적인 그런 입법행위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변호사 출신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그리고 아주 소신발언을 뚜렷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위원이 인터뷰 내에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원조 이상민 하다하다 위장탈당 별짓 이렇게 했는데 이상민 위원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법사위관사로 배심원제 등 17, 18, 19, 20 한 5선 의원 정도 되겠는데 사법개혁을 주도했고 2019년 때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사법검찰개혁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내 강행판은 민위원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국민 입장에서 이게 독립운동인가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보고 양형자위원 법사위 배치를 써보고 그게 털어지니까 탈당이란 또 다른 것을 변통한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정당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정당화한다는 얘기인데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치도 그렇게 등장했다 수단 방법을 마구잡이로 무시했을 때 골뱅드는 것이 국민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적은 이 부분입니다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이든 정당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민주당의 핵심 수뇌부 586의 핵심 수뇌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적 배경이란 것이 본인들이 집권이라든지 도움이 되면 본인들이 죄를 가릴 수 있는 도움이 되면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이상민 변호사시고 한 사선 우회원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렵게 절충한 타혜만입니다 그것을 또 전면적으로 바꾸자고 하니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수사를 맡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선거 싸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번에 검수완박의 핵심인 것이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개문 발제하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증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큰 조직 작은 조직에 몸받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합법적 절차를 그냥 일단 어떤 기구들 만들더라도 이사회가 있더라도 그걸 그냥 싸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합법화 시키는 거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이제 대선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이 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 합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합법적 절차라는 것이 그 사회는 상당 부분 견고한 하나의 일종의 규범처럼 자리 잡고 있구나 합법적 절차라는 건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도 결국 합법적 절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때리고 그냥 바꾸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민 의원 주장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행사법 기본체제를 개문 발자식으로 하겠다는 조급증입니다 어떤 것에 조급증을 갖게 되면 평정식을 잃고 사리분별력을 잃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못 이루고 고장난 시계태엽에 엉킨 것처럼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부정성을 하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마식한 집단인 거죠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정신이 나간 집단인 겁니다 사리분별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부정성을 하겠습니까 사리분별이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이런 행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검수완박법을 임기 일주일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킬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들 분명히 사고가 터질 것이고 본인들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런 어떤 결정적 순간에 정말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만장일치라고 했는지 의원총회에서 보니 상당수 의원이 반대했다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던 의원들 반대하던 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뭇거리는 사이에 만장일치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지 만장일치라고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사람으로서 저하고 나이가 5,86 운동권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완전히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법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폐약질을 했으면 그냥 다 은퇴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냥 강제 은퇴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정성거를 했으니까 부정성거를 했으니까 강제 은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이렇게 부정성거를 했지 않습니까 부정성했기 때문에 저렇게 바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성 안 했으면 어떻게 바락하겠습니까 바락을 하는 거죠 저는 바락이라고 보거든요 바락이라고 왜 바락하겠습니까 선거를 도독질했으니까 선거를 도독질했으니까 지소만이 말씀처럼 부정성거 수사를 해야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성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해야 선거정의가 실현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트님은 어떤 식으로든 악에게 면제부를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악과 악의 부약한 자 악이 두려워한 침묵한 자 그냥 비겁자를 같이 처벌한 행위는 진정한 악에게 면제부를 주는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악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가장 정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 악에게 면제부를 주어선 안 됩니다 아주 멋진 베리타스가 아마 라틴으로 진리라는 뜻일 건데 오디움 파리트는 무슨 말인지 그걸 좀 남겨주시죠 베리타스 룩스메아가 아마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문장일 건데 그런 걸 다 배운 사람이 제가 나온 학교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자유정의 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자유정의 진리라는 것은 세월과 함께 다 쓰레기통으로 쳐넣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자유정의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티님 멋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